3. 3. 4. 4. 5. 5. 5. 6. 6. 5. 5. 5. 6. 7. 8. 9. 9. 9. 10. 11. 11. 12. 12. 12. 13. 아 서브 득점 힘을 빼고 상원에 힘을 주고 처리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나갔어요 김민정의 서브 아 그리고 여기서도 밖으로 자 이번 백헨도 좋았어요 백헨으로 곽수지 스마일 게임 물로 설 곳이 없는 김민정입니다 아 백헨도 7대 10 아 네 곽수지 서브 득점 김민정의 대처가 안 됐습니다 이번엔 백헨도 10까지도 좀 노려봐야 되는 손특래 시청이거든요 네 아 김민정 두 번째 게임 초반 0대3 자 백헨도 3대1 곽수지 서브 아 김민정 4대1입니다 또 나갔죠 그렇죠 곽수지 연대 찬스 옵니다 아 그러나 곽수지 자 그 생각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아 아 두번째 게임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아 좌우가 움직임이 편한데 이 공간에 어떤 유지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번엔 자신 있는 곽수지 곽수지가 버텨 냈는데요 결국은 네티 맞고 나갔습니다 곽수지가 넉 점 앞서 있습니다 아 리시브 간에 침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네티 걸립니다 아 아쉬움이랄까 안타까움이에요 그렇죠 자 이번엔 아 야 김민정 10대 7 매치 포인트 야 서브 득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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